그다음에 최근에 민중 민주당이나 소녀상 앞에 사는 반일 행동을 여기를 또 압수수색하고 또 국가본법 관련된 그런 판결이랄지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자꾸 애들이 뭔가 개엄으로 가는 거 아니냐. 촛불집회 현장에 방패를 들고 와요.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. 그런데 걔들이 또 옛날에는 좀 멋지게 있었는데 행진에 들어와서 같이 걸으려고 그래요. 그다음에 약간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라 했지. 약간 이런 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. 이런 제보가 많아요. 요즘에 연막탄을 문제화하는 것도 비슷하죠. 저번 집회 때. 그렇습니다.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률로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.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. 방법이 그 밖에 없거든요. 개엄. 전쟁. 전쟁 개엄 같은 거. 그래서 윤석열이 국군의 나라 행사 때에도 아주 도발적인 발언들을 한 거고 북쪽이 들으면 발끈할 만한 그런 도발적인 발언들을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심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.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. 윤석열이 그 개엄에 대한. 개엄에 대한. 그러니까 지금 충한파들 모아가지고 그런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어차피 그 개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펼쳐져야만이 다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그런 내부 제보들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돕니다. 지금 뭐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할 사람들 명단까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거 다 써놓은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개엄을 때릴 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아까 자극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개엄 때리기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. 결국에는 전쟁 같은 변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전쟁 개엄을 할 수밖에 없다. 네. 그 정도의 명분이 없이는 개엄을 때리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흐름으로 갈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걸 방조하고 또는 지지하느냐 아니면 사전에 통제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.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이긴 해요.